안녕하세요. 오늘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위협하는 취약점 중 하나인 JWT에 대해 실습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SON 웹 토큰은 시스템 간의 암호화된 JSON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표준화된 형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지만, 주로 인증, 세션 처리 및 액세스 제어 메커니즘의 일부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션 토큰과 달리 서버가 필요로 하는 모든 데이터는 JWT 자체 내 클라이언트 측에 저장됩니다. 이로써 JWT는 사용자가 여러 백엔드 서버와 원활하게 상호작용해야 하는 고도로 분산된 웹사이트에서 인기 있는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JWT는 헤더, 페이로드 서명으로 구성됩니다. 각 부분은 다음 예제와 같이 점으로 구분됩니다. JWT의 헤더 및 페이로드 부분은 베이스64 URL로 인코딩된 JSON 객체입니다. 헤더에는 토큰 자체에 대한 메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페이로드에는 사용자에 대한 실제 클레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데이터는 토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읽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JWT 기반 메커니즘의 보안은 암호화 서명에 크게 의존합니다. 토큰을 발행하는 서버는 일반적으로 헤더와 페이로드를 해싱하여 서명을 생성합니다. 경우에 따라 생성된 해시를 암호화하기도 하며, 어느 쪽이든 비밀 서명 키가 필요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토큰이 발행된 이후, 토큰 내의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서버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서명은 토큰의 나머지 부분에서 직접 파생되므로 헤더 또는 페이로드의 단일 바이트를 변경하면 서명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서버의 비밀 서명 키를 모르면 특정 헤더 또는 페이로드에 대한 올바른 서명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실습은 포트스위거의 웹시큐리티 아카데미를 통해 진행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다음 랩을 선택합니다. 해당 랩에서는 미검증 서명을 통한 JWT 인증 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더 랩 버튼을 클릭하여 실습을 할 수 있는 랩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해당 랩은 세션 처리를 위해 JWT 기반 메커니즘을 사용하지만 구현상의 결함으로 인해 서버는 받은 JWT 서명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해결하기 위해 세션 토큰을 수정하여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한 다음 사용자 카를로스를 삭제합니다. 먼저 버프 스위트 확장 프로그램인 JWT 에디터를 설치합니다. 다음을 차례대로 선택한 후 인스톨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이 어카운트를 클릭합니다. 다음 계정 정보를 사용하여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버프 스위트의 HTTP 히스토리 탭을 클릭하여 프록시를 통해 캡쳐된 기록을 확인합니다. 브라우저가 포스트 메소드로 다음 경로의 바디 값에 포함된 입력 값을 요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답에 포함된 JWT 헤더에서 알고리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로드에서 사용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보로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합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관리자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검증하지 않으면 임의의 유효한 토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버프 스위트의 HTTP 히스토리 탭을 클릭하여 프록시를 통해 캡쳐된 기록을 확인합니다. 브라우저가 갭 메소드로 다음을 요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확인한 알고리즘 및 사용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이슨 웹 토큰을 클릭합니다. 페이로드의 사용자 이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페이로드의 사용자 이름을 확인합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합니다. 성공적으로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유효한 토큰 값을 복사합니다. 개발자 도구를 이용하여 세션 값을 변경합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합니다. 마이 어카운트를 클릭하여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관리자임으로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드민 패널을 클릭하여 사용자 카를로스를 삭제합니다. 사용자 카를로스를 삭제하여 해당 랩이 해결됩니다.